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의 생각이 짧았다는 걸 인정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 욕을 오지게 먹고 있는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왜 욕을 먹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고작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고 참고 사는 여자들 진짜 걔 멍청하다 이러면서 욕 오지게 하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게 나였다니 원제 애 때문에 이혼 못하는 여자들 진짜 멍청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지금 육아휴직종이고 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한지 2년 넘었는데 남편새끼 이 그지같은 놈 경제적으로 도움 아예 하나도 안되고 거기다 정말 수도 없는 크고 작은 거짓말들 술도 마찬가지야 매일 마셔요 그냥 툭하면 마셔가지고 사람 미치게 하고 그걸로 잔소리하면 또 몰래 마시고 아니 누가 봐도 술 오지게 참하신 얼굴인데 끝까지 안 마셨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럼 풀풀 풍기는 술냄새는 어쩔거야 어? 육아도 그래요. 거의 안해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남편이 우리 아이 목욕시킨게 아마 10번도 채 안될겁니다. 그것도 제가 뭐하냐 애 목욕이나 좀 시켜라 이래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겨우겨우 한거에요. 손도 되게 투박해가지고 남편이 애 목욕시키는거 보면 진짜 속 뒤집히고 그냥 애가 너무 불쌍해서 일부러 제가 시키고 있어요. 안 시킵니다. 그리고 저요. 이런 미친 남편 때문에 지금 정신과도 다니고 있어요. 경제적인 도움은 아예 안되고 아마 백수인가 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은 이런 남편이랑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게 너무 거지같고 하루하루가 괴롭다고요. 정신과는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그때 남편한테 아이 잠깐 보라고 하고 저 혼자 나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여하튼 아이 때문에 그지같은 남편이랑 이혼 못하고 참고 사는 여자들. 사실 아이는 핑계고 지가 이혼여 되는게 무서워서 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애 핑계되는거라고. 진짜 멍청한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 생각이 엇보가 돼서 다시 저한테 다 돌아왔나봐요. 그 얼굴 계속 보고 사느니 여혼여 되는거 정말 괜찮은거고. 뭐 복직하면 저랑 아기 하나는 먹여살릴 수 있을 정도로 보는데. 근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 해도 제가 교대 근무자라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낮에 퇴근하고 또는 낮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이라 어린이집 등하원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뭐 돈 주고 사람 쓰는거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너무 무섭고 못 믿겠어요. 요즘 뉴스 보면 너무 흉흉하잖아요. 그리고 24시간 하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보낼만한 것도 많지가 않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너무 오랜 시간 있게 하는 것도 미안하고. 해서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하튼 그렇게 술만 참아시고 아이 키우는데 도움 안되는 남편. 이거 그냥 없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실 분들 분명 많이 계실텐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거, 목욕 등등 이런 것들은 거의 안하지만 그래도 지새끼라고. 아이 자체는 되게 이뻐하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등하원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건 이런 남편 그리고 친정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를 도와줄 형편이 안되요. 그러니 남편을 믿어야지. 아이가 지 혼자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 안해도 먹고 살 정도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결국 이것도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이혼 못하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뭐. 제가 했던 말 제가 듣고 있어요. 애 혼자 못 키우니까 이혼 못한다는 말도 그래. 사실 아이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이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한테 아이 키우기 하고 이혼하는 거 이거 절대 못합니다. 아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거든요. 남편한테 아이를 주고는 이혼 못하겠다 이거죠. 나중에 아이한테 내가 너 때문에 니네 아빠랑 이혼 못하고 살았다. 이런 미친 말 절대 주고도 안 할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키우면서 잠도 못 자고 힘들 때도 정말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새끼를 낳은 걸 후회한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온몸으로 실감할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 장가연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남편 밥 처먹는 거 쩝쩝거리는 거 숨냄새도 싫어가지고 이혼했다고. 그 말 듣고 예전 같았으면 별 생각 없었을 텐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남편 술 마시고 벌개진 얼굴, 귀, 또 벌개진 동태 눈깔도 그렇고 꼴도 보기 싫고 툭 튀어나온 배, 걸걸한 목소리도 듣기 싫고 또 그런 와중에 술 안 마셨다고 딱 잡았다는 거짓말하는 모습 보고 다시 한 번 정 떨어지는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지 혼자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무리 그지 같아도 그냥 참고 기다려봐야죠 뭐. 댓글 1번 그냥 경제력 안되고 남들 시선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걸 애 때문이라고 그지같은 포장질을 하는 거죠. 2번 그러다가 애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 애가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혼 미루고 애가 다 크고 나면 결혼할 때 이혼한 부모 있는 거 흠잡힐까봐 또 미루고 애 결혼하고 나면 아이고 굳이 뭐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혼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또 미루고 애가 어릴 때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그래 이 인간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었는지 애한테도 잘하고 술도 많이 줄였고 뭐 같이 살만하다 싶으니까 둘째도 낳고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못하고 안 하는 거 내일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쓰니 본인이 이혼하지 않아도 될 핑계와 그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합리화. 네가 욕하던 애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그 사람들도 다 쓴이 같은 핑계 대다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그러면서 맨날 이런 데 쳐 기어 와가지고 똑같은 핑계 대다가 둘째 셋째 또 낳고 맨날 이런 대화가 징징대고 죽어장청 이혼 타령 입으로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뭐. 너도 그럴 거고. 3번 셀프똥망청이 인정했네. 아니 그냥 남자 없이는 죽어도 못사는 남미세라고 인정하세요. 뭔 괴로운 척이야. 끌 끌 끌 끌 끌. 4번 보면 꼭 이런 것들이 이러고 쭉 살다가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글 쓰고 그러더라고. 5번 저기요. 남미세로 사는 거야. 니 본인 자유지만 애 핑계는 대지 마세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봤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냥 남자한테 환장해가지고 이혼 못하는 거야. 6번 결국엔 다 핑계죠. 쓴이는요. 아이가 더 커도 이혼 절대 못해요. 왜? 아이 때문이 아니라 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니까. 아이를 위한다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 그게 정상인 건데. 결국 아이보다는 쓴이 본인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면서 뭐? 애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이딴 말은 도대체 오해하는 거야. 애한테 안 부끄러워요? 정말로 니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면 이 글 쓰기 전에 이혼부터 하고 왔다. 7번 허구한 날 맨날 술이나 처먹고 능력도 없으며 다정하지도 않고 부성에도 없는 남편이고 아빠지만 그런 인간이 베이비시터보다는 더 믿음직하다고? 참 흥미롭군요.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래도 딱 하나 솔직하게 쓴 부분이 있긴 하네요. 본인을 위해 결혼 유지하는 거다. 이거 말이지.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니가 미래에 니 자식을 원망하든 말든 아무 관심 없어요. 이혼 가정 자식이 뭐 흠도 아니고 너무 애를 써서 본인이 안주해하는 걸 좁게 포장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이며 또 앞으로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큰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게 그지 같을 뿐이야. 니가 편해서 안한 이혼 애가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할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너처럼 망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라면 결국 니 새끼도 딱 그런 놈 고르게 된다고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 알죠? 딸이 아니길 바랍니다. 8번 아니 걔 그지 같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여기 또 있네. 미친 꼬라지 너만 보면 되지. 니 새끼한테도 그걸 다 보여줄까? 그렇게 울며 불며 아빠랑 제발 이혼하라 해도 죽어도 안 해가지고 나는 성장하는 과정 내내 알코올 중독 아비를 보고 자랐다니까. 이딴 인간이 자식한테 좋을 것 같냐고. 아 진짜 그지 같다. 9번 아줌마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남편 오지게 사랑하는 거면서. 10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멍청한 사람이다 이거군요. 뭐 어쩌겠어요. 평생 참고 사세요. 끌 끌 끌 끌 아 땀 맵땀 매워.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보지 않은 일을 쉽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아줌마도 자기가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처럼 핑계만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백수에 맨날 술 처먹고 다정하지도 않고 집안일도 안하고 애도 안 키우고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그걸 잘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